워싱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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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안녕하세요, 쓰지스입니다 저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띠드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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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준비해봤어요 띠드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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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데? 진짜 많네 치즈버거 10개 나초 치즈소스 치즈소스 진짜 미쳤다, 그죠? 진짜 미쳤다 흐음 와 으음 offers 이런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크리스마트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볼 고춧가루 뼈가 잘 어울린다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계란 치즈소스 까지 넣어서 정말 맛있었는데 사실 뭐 더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기분이 안좋으니까 여기까지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어야 겠어요 정말 맛있었네요 다음에 또 봐요